네, 이게 뭐죠? 나는 청소년 혹은 20대 초반에 흡연을 해본 적이 있다? 없다? OX 그런 건가요?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당연히 저는 당연히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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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없다인 줄 알았어요! 어머, 어머, 깜짝아! 아니, 지금! 아니, 냄새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 게 깜짝 놀랐네. 아, 절대 없어요! 절대 없어요! 아, 흑흑흑흑h Fritos correct?